울릉동 동남쪽 뒷길 따라 배치게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구가도 독도는 우리의 땅 아니 너무 안 들려 가을야구 가을야구 그렇지 그 사람은 괜찮아 제 의식하는 거 뽑았는데 가 fueron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노란색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숨이 아 맞아? 여기가... 널널하게 널널하게 배가 나서 여기 널널하지 않다 살 빠졌어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냐? 어? 팔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이런 측정에서 서빙이 알바 해본 적 있어요? 전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어 전 전단지 해봤어 너 안 돌려봤냐? 전 한 번도 안 해봤어 중현이 왔어? 어 왔어 얼굴이 커진 것 같아 머리 잘라서 하네 머리 잘못 잘랐어 머리 잘못 잘랐어 머리 잘못 잘라서 하네 이거 뭐예요? 우리 거 먹고 하네 먹고 하는 거예요? 몰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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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바 아니잖아요 상현이 뭐라 해 상현이야? 우리도 준비했는데요 어머님이 냉장고 밑에 물이 있어요 물 한 상당 한 명씩만 올려주시면 될까요? 한 상당 하나 지금요? 네 물 필요하세요? 물 필요하세요? 물 필요하세요? 물? 홀렁 홀렁만 해 뭐 이런 거 했다 아뇨 아뇨 와 진짜 큰일 나고 있다 알바비 반 넘어갈 뻔 했다 알바비 없다니까 아 형 순발료 박스 산 거야? 아 이거 다시 해달라 해야겠다 네 엄마 어 벌써 어프기 시작했어 오 나 큰일 날뻔했어 진짜로 다 한 상에 하나요? 네 김홀영 선수 안녕 김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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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몰라 김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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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또 옴니아 아 김홀영 아 아, 잘한다, 이러봐.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호수 형 밀었어? 네, 밀었습니다. 인기는 세비안이라고 3천만 원 늘었습니다. 호수 형 밀었냐는데요? 아, 나 하나... 맥주 보여요? 네. 혹시? 아, 잠깐만. 아, 어, 어이구,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 진짜 자세... 자세가 안 나온다, 준영이. 알지요. 안 해보면 티가 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안 힘들어요. 누나랑 형이 다 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알바생님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페이지를 사오셨어요? 네. 아... 사오실게요. 네. 알고 있으시라고. 우리 알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할지 않아요? 어. 어떡해요? 여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바로 때려야지. 오, 손 떠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하나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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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이거 오늘 빨리빨리여! 얼마나 해? 네, 난리네. 아, 네. 위생이 졌나... 이거 다 몸폭에 싹 해놨어요. 아, 그니까. 자기의 위생이 존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엄청 좋아요. 위생이. 어? 네, 네. 이진영은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아, 아직까지 하는 거야. 근데... 중현이랑 형들이 다 하니까... 좀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아, 재능은 없는 것 같고... 약간 차장 나오는 스타일. 우리 어디 갈까요, 여기? 와, 근데 맛있겠다, 이거. 이게 형, 이게 낙지볶음 있죠? 어. 공급스러운 영어로 시림... 시림프볶음이라고? 낙지볶음... 한국식? 네, 한국식. 지금 나 깨트배야, 깨트배. 야, 야, 야. 솔트배 아니고 깨트배. 난 기볼도 안 먹었다. 너무 많으면 느끼하지 않아? 아, 뭐... 청기놈... 청기놈 끓여먹는 거 이걸로... 그래서... 청기놈... 청기놈... 와... 확실히... 대단하네. 대박! 대단하네. 스냅! 스냅! 스냅 좋다. 오, 냄새가 와. 좀 많이 해줘요, 맛있어요. 삼오시 세트? 호령이 형 합격! 그냥... 불합격! 왜요? 준영이 형이요? 와, 이런 거 어떡해...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거 있나요? 이거 있나요? 어, 있네. 이거 있죠? 어, 마지막에 온 데가 없어요. 형, 이거 저희가 하나씩 먹을까요? 먹어도 돼? 안 돼, 안 돼. 진짜 메인으로... 왜 남았어요? 그냥 하나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맛있다니까? 이렇게 뭔가 맛있다니까? 깨! 이거 세개야. 합격! 합격! 어, 이거 뭐... 감사합니다. 네, 맛있으세요. 이건 좀 더 맛있어 어디지? 어, 알아 알아 네, 여기 튀김 아이고, 고마웠습니다 네, 많이 드시죠 네, 튀김 먹겠습니다 네, 튀김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조이 안녕 난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건 염에서 나도 다 했는데, 옛날엔 비면 안 돼서 근데 회 우리 거야? 어, 캠프에서 받게 한 엄마 선물이야 와, 이거 준웅이면 빼? 캠프 안 가는데? 아 광주에서 열심히 했어, 그 대신 알바비 알바비로 맛있는 거 네 금액 입력만으로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1000원이다 1000원을 누를던데 네 이렇게 1000원 하시고 입력만 이렇게 두 번 누르시면 돼요 아, 쉽네요 10만원에 100만원 누르면 안 되죠? 네, 그러죠 치명적이 해주세요 치명적이 옆에 계시면 됩니다 아 보자, 준웅이 있어 준웅이 할 줄 알아요? 네 돈 빼먹으면 안 낸다 네 네 공원 덜 붙인 거 아니야? 네 현금이요 저기 안쪽에 있어요 저기 저기 현금 잘 안 들어오는데 현금이 들어왔네 와 여러분들 한 번은 돈 정리만 한 거 아니에요?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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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나 패션 오케이 영어 쓰지 마세요 이거 회 아깝다 그지그지 그거야 천천히 가 아 아 15만원 요리를 위해 하나 더 껍질을 만드시나요. 네, 좀 힘들어야지 이게 손님이 계속 오니까 쉽지가 않네 카운트 해야겠다 그냥 게임을 못해서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됐는데 움직이기 좀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뭔가 재밌고 하니까 중현이도 얻어서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집에 가야죠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힘들었지만 팬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